아..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밖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한번.. 네.. 아이고.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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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아 수연씨가 방송 끝내고 놀러왔어요 아니 아까 위에 생방하는 거 봤는데 진짜요? 네 크라잉넛 선배님들이 무대를 푸시고 가셔가지고 네 봤어요 봤어요 잠을 못자겠어서 놀러왔어요 텐션이 지금 한껏 올라가 있는데 어마어마한데요? 수연씨? 뒤에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약간 초록초록 느낌으로 몇 시 시작하셨어요? 저는 11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? 아 이제.. 이제 막 시작했죠 이제 출근하셨군요? 네 저는 이제 퇴근한답니다 좋겠다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퇴근하고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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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히 가요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세상 차분하게 혼잣말 하다가 하하하하 아휴 조심히 가 하하하하하 both ca e